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가 지난주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배경은 바로 인간의 역사에 펼쳐진 이야기들 바로 여호야김 왕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솔해야 될 책임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상을 섬기고 또 불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누부갓네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인간의 역사, 크로노스의 역사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에 주께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잘못인 것 같고 죄에 대한 징벌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이 주께서 그 누부갓네살에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죄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인간의 역사, 크로노스의 역사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 카이로스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뜻하신 계획, 주께서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인 배경에 이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개인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부간네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해서 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소년 몇 사람을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럼 3절과 4절에 기록된 이 명령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다니엘은 유다 가문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럼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여러분 히브리 이름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칭하면서 유다 자손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구절이 단지 어떤 혈통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왕족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프스는 이 다니엘을 설명하면서 바로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가진 왕족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혈통적으로 보자면 이 유다 왕가의 혈통을 가진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결국 며느리 다말을 취하여서 자손을 잇게 되는 혈통을 잇게 되는 정말 어떤 부끄러운 가정사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후손 중에 보면 이 가난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는 후손이 있는가 하면 그럼 성경에 보면 모합과 안먼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을 통해서 저주받은 모합 여인 루시 이 유다의 가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지파의 혈통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 이방에 피가 섞여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혈통 그 가문을 유다의 가정을 왕족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관은 단지 열국의 어떤 지도자들처럼 정치적인 지도력만 발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어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고 왕족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남 유다의 분열한국 숨을 왕을 살펴보아도 그럼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의 선조였던 다윗이 갔던 선한 길을 걸어간 왕은 한 손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길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들이 왕족이었지만 나라가 망하고 비록 왕이 될 수 없는 몸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서 오히려 이 유다 땅의 왕들보다 더 왕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왕족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4절 말씀해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니까 콜, 마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처가 없다 신체적으로 온전하다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그럼 두 번째 뜻은 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얼굴에 점이 좀 있는데 이게 그냥 몸에 점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어떤 흠잡을 만한 데가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의 환관장이 볼 때에도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흠잡을 때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용모도 출중했습니다 그럼 이건 타고나야 되는 것이지 사실 요즘은 조금만 돈 들이면 어느 정도 용모를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죽어 가지고 천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니 좌우에 천국과 지옥 문이 있는데 공사 중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하도 궁금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 그래요 아니 지옥에는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한국 사람 때문에 공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찜질방 불가마에서 하도 단련이 돼가지고 온도 높이는 개선 공사를 한다고 이 사람이 궁금해 가지고 아니 지옥은 그런 공사하는데 그럼 천국은 무슨 공사합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한국 사람 때문에 공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천국에서 자동인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런 유머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베덕기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안과 겉이 공이 아름다웠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안팎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4절 말씀에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렸지만 이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에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어떤 학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설 만한 어떤 인격적인 학문적인 자질을 갖춘 그런 소년이었다 이 환관장이 판단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소년 시절부터 보니까 떡잎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다니엘에 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요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지난 한 주간 혹시 영어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기왕에 다니엘이 아니라 두기고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니엘은 정말 그 이름값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대 휘하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너무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그 병사의 텐트를 찾아갔습니다 불쑥 들어가서 자네 이름이 무언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병사 알렉산더가 깜짝 놀래가지고 언급결에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이 알렉산더면 알렉산더답게 살게나 자네가 앞으로 두 가지를 결정하게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삶을 바꾸든지 하게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사가 이름을 바꿨을까요 삶을 바꿨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바꾸셨겠습니까 이름을 바꾸셨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바꾸셨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삶을 바꾸셨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어떤 본질과 존재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족으로 흠이 없는 아름다운 소년으로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정말 학문에 능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웠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구나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족이십니까? 한국에서는 김씨나 이씨 아니면 왕족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왕족이 아니고 여러분 보니까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가정에서 가정 내력을 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보니까 이분이 한국 조선 왕조의 왕족 출신입니다 가문이 왕족이에요 이분이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보나 자기 형제들을 보나 우리는 족보를 산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왕족이구나 왜냐하면 한국에 보면 족보 산 가정에서 보면은요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 족보가 진짜라고 우기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혈통의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영적인 족보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죄인을요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럼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조는 그들을 왕으로 부르셔서 영적인 지도자들로 어떤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우셨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족된 신분답게 그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여전히 죄인의 본성된 본성적으로 죄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삶의 과거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에 살펴본 대로 의의의 무엇을 입으라 그랬습니까? 호심경을 입으라 의의의 갑옷을 입으라 사단이 어떤 정죄감을 가지고 공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옷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신 그럼 그 갑옷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의로우심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의로우심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하십시오 베드로우심을 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하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되는 은혜 흠이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차게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제가 깨달은 것이요 우리에게 다니엘의 복을 이미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왕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신체적인 도덕적인 흠은 없었지만 영적인 흠을 만들어서 어떤 믿음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온갖 괴계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누부간 넷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누부간 넷살 왕이 이 유다 왕족의 소년들을 유다의 열왕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음모가 무엇이냐면 바로 쇠내 전략입니다 쇠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그럼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선진 학문과 새로운 말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상과 신념을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적으로 다듬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율법과 어떤 히브리어로 다듬어진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신념으로 무장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너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갈대야의 학문 점성술을 가리켜서 왕을 돕는 박사로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유다 왕족을 볼모로 잡아서 이 유다 지방에서 어떤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견제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반역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고 이 바벨론화된 유다의 귀족들을 그곳에 세워서 친 바벨론 정부를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석삼조의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배들교의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 너부간 넷살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믿음을 떠난 삶을 살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동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왕이 어떤 자기 상에 오르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럼 좋은 음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그럼 바벨론은 벨이라고 이름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로닥이 부러지며 그럼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몰록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럼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왕궁에서 제사 드렸던 음식을 다니엘에게 주므로 말미암아서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야외 신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종교로 동화시키기 위한 그런 영적인 전략을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너부갓네사리 전략이 아주 교묘한 어떤 전술적인 방법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창시개명의 전략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계획을 위에 있는 두 계획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과 야외에서 따온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니, 나의 심판자는 엘로힘,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면 심판자는 곧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주기도 하시고 구원을 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뜻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그의 친구였던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헨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미라고 하는 인칭 누구인가 라고 하는 누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사엘,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럼 이 이름의 숨겨진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라고 하는 구절에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이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돕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레셋을 물리치고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와 돕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럼 그 단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야회, 야흐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아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가 도우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제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묵상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이 이름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앞으로 펼쳐질 다니엘서의 모든 사건과 예언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 40여 권의 주석을 쭉 한 4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어떤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보십시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럼 그가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너부간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시대에 그가 환상을 보고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럼 그 왕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아사리아, 하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과 왕들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 그 은혜가 왕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고 왕들에게서 온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던지는 메시지, 도전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베푼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왕들에게 온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 같은 자 누구이랴? 그럼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누부간 넷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히브리식 이름 하나님이 들어간 이 이름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 47절, 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누부간 넷살이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37절에 가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간 넷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누부간 넷살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같은 자 누구이랴? 그럼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왕들이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도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풀무웃불에 던져졌을 때 구원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빠졌을 때 다니엘을 건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인물의 이름이 다니엘에서 전체 일어날 사건과 예언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감동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름을 공부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 사귀었는지 모르고 사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름 좋은 그런 친구들을 사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름 보고 친구를 사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누부간네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바로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인 벨이 그의 생명을 지켰다라고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니아는 사드락으로 사드락쿠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이 아쿠라고 하는 신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달의 신입니다 여러분 아쿠가 명령하셨다 그럼 미사엘은 메사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악한 음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같은 자 누가 하나님의 견줄 수 있으랴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갖다가요 아쿠 같은 자 누구이냐 아쿠밖에는 신이 없다는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리아 여호와가 도우시다 여러분 아사리아의 이름을 아벤느고라고 바꿨습니다 너보의 종이다 너보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별들의 신입니다 그럼 온갖 우상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예요 그럼 바벨론 시기의 이름만 알고 있었더라고요 주1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럼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당시 바벨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이민자로 살아갔던 이민자들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데 다니엘은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럼 벨드사살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실에서 바벨론의 왕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바벨론식의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딱 한 장에 세 번 누브간 넷살 왕이 다니엘을 찾을 때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록한 이외예요 나머지 11장 1장에서 12장까지 여러분 다니엘은 끊임없이 누가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던지 간에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영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와 신분을 규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 이 김춘수 시인에게 있어서는 단지 호칭이 아니라 어떤 한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어떤 본질적인 본성을 규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름을 부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에 이름을 부르는 어떤 표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종아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백신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어떤 한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럼 그 삶의 어떤 본질적인 내면까지 다 이해하시고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이 이 어떤 이름에 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질적인 이름이 무엇인가 그럼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이 타락한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닌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어떤 아버지를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넷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에 그 둘이 이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은요 그럼 누구입니까?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럼 그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요 그럼 우리 타락한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크리스도누스 여러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크리스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퍼스트 네임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라스트 네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풀 네임으로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값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세상을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그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이름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마치 너부간네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고 다니엘의 어떤 정체성과 그 존재를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온갖 거룩하지 않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어떤 그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선택하셔서 능력 있는 죄와 유혹을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진 자녀들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